자 여러분들 이제 시사 문제 좀 그만하고 여기 여러분들 지금 AI와 관련해서 학습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챗봇 그다음에 행성 생성 AI 같은 경우는 학습 데이터를 입력해 가지고 AI 슈퍼컴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채취 빚지라든지 제미나이나 이런 데서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 학습된 결과를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 주잖아요 이제 중국이 가장 자라가는 것이 우리는 미국에 비해 가지고 어마어마할 정도의 학습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NBDI의 AI 반도체 같은 걸 갖고 있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I 혁명에서 아주 중요한 원재료가 데이터죠 데이터 학습 데이터인데 자 이 보시게 되면 오늘 보니까 이 학습 데이터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학습 데이터가 곧 많이 이렇게 건강체구라는 것처럼 체구를 마치게 되면 학습 데이터의 양이 현저하게 낮아져 가지고 AI를 훈련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논문들이 나오네요 젊은 분이 발표하셨는데 AI 학습 데이터가 고갈될까 AI 혁명의 원재료에 대해 해당하는 학습 데이터 이 학습 데이터가 보니까 질이 낮은 로우 퀄리티 학습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하이 퀄리티 학습 데이터가 있네요 하이 퀄리티 학습 데이터는 이렇게 책이라든지 위키피디아든 이렇게 약간 검증받은 거고 그 다음 로우 퀄리티 학습 데이터는 유튜브라든지 트위트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인데 1년 동안에 대개 새로 생성되는 데이터가 8.9조에서 110조 정도 이렇게 데이터가 만들어진 모양입니다 데이터가 만들어지는데 이 데이터가 이제 채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거죠 퀄리티가 낮은 데이터는 2030년에서 2050년 정도의 양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이 퀄리티 자료는 2023년에서 2027년 그 다음에 시각 자료는 2030년에 2070년 이렇게 그래서 그동안 항상 제가 궁금했던 것이 중국이란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에 비해 가지고 학습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극복돼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아주 흥미로운 그런 기사가 나왔네요 실제 데이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를 만들어 사용하네요 그걸 합성 데이터라고 합니다 신테틱 데이터라고 해 가지고 AI의 놀라운 학습 비결은 진짜 데이터보다도 더 진짜 같은 합습 데이터 덕분이다 그래서 제가 정말 세상 대단하다 그 알고리즘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내고만요 실제 데이터의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이해가 돼요 그게 뭔가 하니까 시뮬레이션을 할 때 데이터를 만들어내거든요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 가지고 이 데이터 소진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했네요 참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오늘 처음 봤는데 이 분야가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네요 이제 AI를 학습을 시키려게 되면 방대한 양의 고품질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점점점점 고갈이 되니까 그 데이터를 실제 데이터의 특성을 갖고 있는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오픈 AI가 개발 중인 GPT-5의 경우 지금의 성장 추시를 따른다 하게 되면 최소한 60조에서 100조 개의 데이터 토큰이 필요한데 현재 활용 가능한 모든 고품질 텍스트 데이터는 10조에서 20조 정도가 되고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만드는 방법은 여기 보시게 되면 합성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를 모방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가상 데이터고 원래 데이터 소스를 가져와 유사한 통계 속성을 가진 새로운 인공 데이터를 생산한 것이다 충분히 가능한 거죠 대개 예를 들면 우리가 박사학위 논문이나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 실제 데이터를 구하기가 어려우면 그 어떤 가정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거든요 가상의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방법을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네요 그게 이제 학습 데이터라고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실제 데이터보다 훨씬 더 양결의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는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고 그러네요 이제 보니까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성장하네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그런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도 이렇게 많아지고 2020년도에 이런 합성 데이터 시장이 20억불 시장이었는데 2024년도에 이게 얼마입니까 261억불 정도로 그리고 많은 분야에서 이런 것을 사용하네요 저는 처음 대했는데 그래서 참 엔지니어들은 항상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구나 컴퓨터 알고리즘의 실제 데이터의 특징을 반영해서 무한대로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데이터도 텍스트 데이터뿐만 아니고 이미지 비디오 음성 등을 다 만들어낼 수 있고 2022년도 MI 테크놀로지 리뷰는 합성 데이터를 10대 혁신 기술로 선정했다 저는 처음 알게 됐는데 그래도 2000년대 초기부터 굉장히 강범위하게 사용이 된 거네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엔지니어들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 사고 사례를 직접 여러분들 담고 있는 실제 데이터는 적으니까 사고 상황을 가정해 가지고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AI를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네요 국내 스타트업에 중에서도 CNAI가 이런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벤츠를 만드었네요 아주 제가 볼 때는 인상적인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 절개 활용하고 있는 제미나이라든지 오픈 AI의 채치pt라든지 퍼플렉스디라든지 엔스로픽사의 클로우드라든지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의 글로기라든지 이런 데가 평균적으로 실제 데이터가 40% 실제 데이터의 특성을 가지고 만들어낸 합성 데이터가 60% 이미 여러분들 60%는 합성 데이터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고갈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지 어제 방송에서도 이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참 일론 머스크라는 그런 테슬라의 창업자가 대단한 사람이다 왜냐 트위터 지금 엑스를 인수할 때 5조 정도를 지불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마케팅 플랫폼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고 엑스가 만들어내는 시각 자료 텍스트 자료 이미지 자료를 다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싸게 인수한 거죠 그만큼 데이터가 중요한데 실제 데이터가 점점 양이 줄어들더라도 합성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한 단계 여러분들 새 영역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드렸는데 합성 데이터는 LLM 대규모 언어모델 학습에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LLM은 수백억 개의 데이터로 학습돼야 되지만 실제 데이터만으로는 양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양성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합성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60%라 차지하는 거죠 다음에는 이 관계된 벤처 같은 걸 하는 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